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진님께서 저의 채널하트를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폭립을 해달라고 하셔서 폭립이팅사운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 네 번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지금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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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에 어떤 맛을 잘 먹으면 좋았지만 스마트다니라 그릇이 좀 더 좋았으면 좋았지만 근데 더 맛있을 때 주문했지만 면은 더 맛있었어요 면은 더 맛있었지만 뭔가äsident 우리 고기 뭐지 진짜 사실 물론 그런지 고기 우주먹음 컵 김치 앙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게 너무 좋아요 치즈가 진짜 잘해요 과일은 어떻게 먹지? 국물이 좀 더 맛있어 이제는 먹방에 먹어요 사실은 이 정도면이 더 맛있어서 잘 먹으면 나요 더 맛있어서 넣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오늘의 주식사는 여기가 더 맛있고 오늘의 주식사는 이 맛은 오늘의 주식사는 오늘의 주식사는 이 맛은 오늘의 주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아삭아삭을?? 가슴 칼럼 소금 너무 맛있어서 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좀 더 맛있을 것 같으면 더 맛있을 것 같에 더 맛있을 것 같지만 또 면은 그냥 재밌게 먹으면 좋겠어요 더 맛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그쪽에는 그냥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하이팬 이와 있는 날씨가 그니까 상당한 맵고를 볶은 한 가지 야채와 마늘이 꽤나 괜찮은데 막내가 더 잘 어울린다 저는 이 뱀은 아이스크림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막내가 더 좋지만 아이스크림이 좀 더 좋았다 말야 알지 못했고 아직도 마늘이 잘 어울린다 또 매울이 나지 않게 너무 맛있다 다음날이 너무 편해요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았다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다 이제 한입에는 제가 멈추를 먹으면 더 맛있어. 배가 흐르는게 맛있는데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더 맛있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아이스크림은 저의 사랑을 먹으면 좋고 저희도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좋고 먹방에 먹으러 온다 그리고 면이 600명 정도 마늘이 가장 잘 먹어요 내가 먹으러 온다 이제 아주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더라구요 욕심 맛있게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온다 맛있게 먹으러 온다 먹으러 온다 랍랍 슬프다 치킨은 예쁘다 나는 나는 치킨을 먹으려는 중 나는 치킨이 많아서 치킨은 이렇게 치킨을 먹으러 온다 치킨은 그치 치킨은 치킨을 먹으러 왔어 치킨은 치킨을 먹으러 왔어 청양고추를 넣어서 비쥬얼 소시지 소시지 아, 이게 무슨 생각이냐? 아, 저 왜 이렇게 먹는데 아니, 저거 먹으면 좋겠지? 너무 맛있어 오늘 아침에 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에 먹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아침에 먹으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먹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먹으시는 중 살펴버섯 매콤달콤하면서öglich 쫄깃쫄깃 치킨은 시원한 맛 잘 어울리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해 봐도 치킨은 안좋아 치킨은 rings 왜냐면 치킨도서 진작에 пу트уск 케일을 넣어서 뱅킴 뱅킴 마λ 맨 뱅킴 뱅킴 퇴 집중 지간대 뱅 뱅킴 엔 덮어놓은 시즌은 멈출 수 없는 일가. 다음날 안에 около 20분. 붉은 Symphony hadorn. 버섯과 빛이걸. primeira 보냉은grass의 발걸음을 넣어줘야 합니다... 꾸덕꾸덕이 하나의 발걸음을 잘 어울리며 noon이 오늘은 처음에는 우왁 우왁 와.. 강아지 매울에 진짜 아쉽고 싶어요 좀 더 넣어서 잘 먹어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아쉽게 먹으면 좋지 맛있게 먹으면 좋지 한번 먹어볼까요? 뭐지?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먹으러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다리는 아삭한 맛 아직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더 맛있었음 역시 시끄러워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근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시끄러워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에 1개씩 굴을 못먹는다 입은 매운 거다 저는 매운 것 같아요 한 마리에 나면이 더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상처를 받았다니깐 아니요 야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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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먹는데 나는 하얀 거 아닌데 지구는 그들은 NOT 있을까 나는 나는 군대 나는 elet 중간에 나는 소파 나는 님이 나는 곤란 인사를 넘어간다 나는 복사드리 나는 뭐지 오늘의 가슴이 예쁘게 맛나서 엉망이랑 먹으러 가슴이의 가슴이 아삭아삭 힝힝 지금 아삭아삭 그녀맛이 힝힝 결정 그녀맛이 힝힝 매운 힝힝 오늘은 줄기가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어의 국물은 한국어의 국물과 한국어의 국물을 한국어의 국물과 한국어의 국물과